세계적인 록밴드 메탈리카가 8년 만에 정규 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4일 통산 정규 11집인 72시즌스를 내고 전세계 영화관에서 음악 감상의 형식의 다큐까지 상영했습니다.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을 필두로 대곡지향적인 곡들을 포함한 총 12곡을 실었습니다. 이들이 주축으로 삼는 쓰레시 메탈은 기존 메탈보다 빠르고 강력한 직선의 사운드를 표방하는 장르입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쓰레시 메탈의 전형적인 과거 문법에 충실하되 이를 드라마틱한 영상미와 길게 내빼는 대곡 형식의 악곡으로 실험성을 곁들였습니다. 앨범명 72시즌스는 태어나고 72번의 계절, 즉 0세부터 18세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 순회라는 개념은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사운드의 의미와 연결될지 모를 일입니다. 보컬 해필드는 이 시간을 우리의 자아를 결정짓는 시간이라고 규정하며 자아 성찰적인 가사들과 결합시킵니다. 실물 음반은 국내에 오는 28일 발매됩니다. 뉴스토마토 권익도입니다. 제1장